어제 오전 9시 43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박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유기 한 대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불은 주유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2분 만에 자체 진화한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증기 착화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